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진희쌤 나윤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특강으로 진짜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9월 학평 대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9월 학평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더위에 지쳐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나 하고 있었는데 벌써 9월을 생각해야 된다니 여러분 9월 학평을 대비해야 된다는 건 우리에게 이제 2학기가 시작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2학기를 맞이한다는 건 이제 곧 고3을 앞두고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9월 학평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어떠한 공부들을 좀 해놓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덧붙여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9월 학평을 기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9월 학평을 보기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죠.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좀 이벤트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방학 중이고 이제 개학을 할 거죠. 개학을 하고 나면 내신과 이러한 수업들을 듣게 되고 그러한 와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학평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어영부영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오늘 캐스트를 통해서는 시기별로 이러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약간 좀 시기별로 나눠서 그때그때 우리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러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음가짐에 어떤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기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지금 이 캐스트를 끄고 나면 해야 되는 거.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일단 물어보고 싶어. 너네가 공부를 할 때 항상 계획한 대로 잘 되나요? 그렇진 않죠. 공부를 할 때 약간 충동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충동을 오늘 여기에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를 맞이하고 9월 학평을 볼 때까지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쌓아오는 과정이 물론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다면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 대비할 때마다 여러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나의 지금의 어떤 척도, 수준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봤던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당장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바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해결 방법은 진짜 해결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이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 왔지만 정말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한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줄이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이 왜 부족한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 생각만 하면 문제를 왜 내가 느리게 풀 수밖에 없고 문제를 풀면서 왜 나는 고민하고 있고 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숙날까지 이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약간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학이니까 물론 방학도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지만 조금 충동적으로 내가 오늘 약간 뭐 이거 캐스트 보고 나서 강의 한 두 개 들으려고 했어. 그러면은 강의 두 개 다 듣고 저녁에 그냥 자지 말고 책상 앞에 앉아서 한 번 한 한 시간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긴다든지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학사 일정을 보니까 일주일 정도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지 않니 얘들아 사실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라고 하면 에이 됐어 이 시간은 좀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 애매한 시간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잡기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죠. 음 일주일이라고 해봅시다. 뭐 5일 정도라고 해보면 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스케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가 보는 거예요. 사실 계약을 하고 나잖아요. 정신 1도 없어. 막 내심 바로 시작되지 막 학교 선생님들 지침 내려주시는 거 너무 많지 막 챙겨야 될 거 많고 또 생활기록부 채워 나가야 되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약간 조금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유를 잘 활용할 마음을 좀 먹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생활 패턴을 다시 잡아가는 겁니다. 계약하고 나서 정신없는데 몸까지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자꾸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근데 물론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 나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 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일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아침에 일할 거리를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눈이 나도 모르게 떠져.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방학 동안에 내가 하루쯤은 모의고사 좀 제대로 풀어보겠다. 국어 1교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상황 그 장소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 모의고사 한번 쭉 풀어보는 연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하루만큼은 조금은 내 생활 패턴을 바로잡고 그 하루를 알차게 보람차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만들어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생활 패턴을 잡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얘기면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유가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계약하고 나면 너무 정신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하기 전에 내가 2학기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모의고사보다 좀 큰 전체의 숲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개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갖고 계시잖아요. 국어 개념 왕창 다 모아놓은 것도 있고 영역별로 문법이면 문법, 문학이면 문화 다 나눠가지고 개념 여러 개 모아놓은 그러한 책도 있고 아니면은 문법 개념서, 그리고 문학 개념서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되어 있는 책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를 내용 보지 말고 목차만 한번 보세요. 목차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문법 개념서를 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개념하면 제일 먼저 문법 많이 떠올리니까. 근데 문법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운 변동은 너무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잘 알겠어. 뭐 예를 들어서 국외음화 나와서 국외음화를 내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예시 같은 것들 써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다 보면 분명히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국외음화는 잘 했는데 전설 모험화는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나가면서 어 내가 앞으로 뭘 좀 채워놔가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 보완을 한다는 게 그 문제를 찾아서 보완을 한다는 게 9월 학평까지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을 텐데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해 나가는 건 계속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촉박해 그러기엔. 대신에 9월 학평을 대비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좀 계획을 세워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런 걸 같이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채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특강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강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사이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정돈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 계약하고 나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계약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본분에 충실해야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뭐 계약하기 전에 어영부영하는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했다면 계약하고 나서는 주어진 게 너무나 명확해요. 사실 9월 학평 대비도 그래. 뭘 해야 되나요?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해야지. 너무너무 답은 명확해요. 근데 계약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학교 수업이잖아. 물론 요즘은 온라인 등교도 하고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학교 수업은 사실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초 초석이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적인 요일도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신 진도에 맞춰서 내가 오늘 만약에 뭐 여러분 2학기에는 뭐 언매나 독서 많이 하시니까 언매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문장에 대해서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 그러면 문장 부분에서 출제된 모의고사 내용들을 한번 문제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찾으려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약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중에 여러분 이런 문제 되게 많거든요. 문제집. 한번 서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보시면은 뭐 개념 설명 간단하게 나와 있고 이 개념에 따른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 묶어놓은 문제집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뭐 구비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 뭐냐 이 내신 진도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에서 오늘 배웠던 거 아까 내가 문장 얘기했죠. 문장을 배웠어. 그러면은 그 문제집 안에서 문장 부분을 찾아가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끄적끄적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나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채워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신도 복습이 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능형 문제로 또 채워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공부하던 와중에 이제 9월 학평 보면 훨씬 더 도움을 가지고 도움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도 볼 수가 있으니까 성적도 더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9월 학평 대비가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에 공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 내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지금의 9월과 내년의 9월. 여러분 벌써 아득하시죠? 내년의 9월을 생각해보면 지금 너네가 고3을 보는 그 시선. 그 어때? 어떻게 수능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곧 내 일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아 막 주변에서 너네 진짜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는 뭐 고3이나 마찬가지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할 거란 말이야.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하겠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 짜증난다. 막 부담스럽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담감과 또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이 늘어나서 몸의 피곤함. 이런 것들이 정말 급격하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내년 9월에 이거를 급박하게 막 닥쳐서 그때 가서 이런 마음과 어떤 몸의 피곤함을 가져가려면 불안함이 너무 클 거예요. 내년 9월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수능을 대비해야 하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차분하게 좀 수능을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나 힘듦이나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면 되잖아요. 선생님 막 수강 그 뭐야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후회 없이 고등학교 2학년 9월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전달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학평 대비 여러분들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선생님하고는 우리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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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